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교수입니다. 오늘 올리는 동영상은 예전에 22초 만에 방울을 찾았던 그 신내린꽃의 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울 부채 찾는 동영상을 작게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신내린꽃 전 과정을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겁니다. 올릴 예정이구요. 지금 제일 처음에 보시는 동영상은 상차림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상차림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이번에 이어지는 순서는 신령님께 인사드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원래 구시 전반적으로 한양구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초반부에 법사님이 나오셔서 경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한양구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래 한양구 거리에서는 법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생략을 하고요. 바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신령님을 모시는 과정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만 집중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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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하지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돼. 지금 말하지 몰랐어요. 그냥. 아니 실컷 울고 싶으면 울려 그래서. 아까 안 채우고 얘기했어. 뭐가 뭐가 보이면 보인다고 하고. 아 그건 보이세요. 막 보인 거 보면 얘기를 해야지. 그게 신이야. 신하는 거 말했으면. 혈압했잖아. 바로. 아니. 아이고. 오고 싶다. 우울하게 된다고 해서. 그리고 서론이 많아. 왜 합류화를 많이 시키지. 아이자가 돼가지고. 죄송해요. 이거 뭐라고 하면. 본인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알아요. 본인이 살리려고 하는 게. 아무튼 주눅 들지 말고. 네. 자신 있어라. 네. 사실. 그 저기 뭐야. 삼산돌빛처럼. 뭐가 오면. 별이 보여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해. 알아서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 울고 싶으면 울고. 춤을 추고. 뛰고. 뛰고 싶으면 뛰고. 뛰고 뛰고. 방으로 뛰고. 뛰고. 젠이의 강력이. 다 알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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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설교바위에서 평강구주가서 오세요. 앞에 기저귀 같이 나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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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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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 영상에서 만나요. sectionerns series andếp. 다음 영상avaş bersp. 호랑이가 가로막는데요? 응, 그거는 같이 합의받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줄무늬 호랑이가 그는 방봐서 정문하고 합의하는 건데 빼고 주러 오는 남자들이 있어 몇 명이 아주 4, 5명이요 근데 다 와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응, 여기, 여기, 여기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한 분만 찾으면 돼 그분이 뭐, 뭐 하시는 건가 아까 네가 심장돼서 했던 분이 4, 5명만 붙어있어 그분이 한 번 붙여와 가봐 여러분은 영상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요 저분이요 저 할아버지 옆에 잔뜩 계신 분 어, 여기, 여기, 여기 실성, 실성, 실성 잘 안 돼요 실성, 실성님이야 영상 되는 분이 실성, 실성님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저거 뭐야 그 실성에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이 있어 어? 다섯 개 때문에 다섯 명이 그분이 누구, 누구신가 봐봐 그분이 뭐, 뭐 하시는지 여기는 다 왔어 5구 6선에서 뭔가 있잖아요 5방, 신장, 신장 찾아봐봐 어디 가면 이 처럼 어 저, 뒤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ED 어, 저 뒤에 계신 분 맞아 네 왜 오광은 신장님들 많이냐 동자 선년들도 어디서 ню신지 설명 오늘 그때 그 바다에 기저귀 갖고 계시던 선녀이.. 아니 그 아가씨 저번에 혼자 왔는데 이번엔 아까부터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렇지?! 맞아! 친구여기 후공연 선녀가 네, 그때 우리 선녀가 여기서 아가씨 옆에 어린이 중형이 되는 네, 금방금방 1초, 3초 보이고 그래요, 그게 신이 크기예요 신이 그래요 계속 들어줘야 되겠지 뭐래 있으면 끝나가는데 그런데 다섯 명이 오시는 하나 둘 다 있어 저 뒤에 저 뒤에 가 계셔? 그냥 연산만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산만 아는데 맞아, 근데 그분이 뭐하시는 분인가? 다섯 오돔 먹으려고 하셨어 부진가? 부진가? 아니요 다섯 명이 왜 왔어? 패싸움하러 왔나? 아니요 그러면 나라 살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나라 살리려고? 나라도 살리죠 저도 도와주고, 제자도 도와주고 위험할 때 도와주고 맞아, 맞아 나쁜 일 있으면 막아주고 맞아 안가주고 마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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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존에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이만하면 진짜 잘하는 거야. 막 뭐 옥황산재님이라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순수하니 너무 깨끗하게 잘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더 한번 방울붙이 흔들고 한번 놀아보면서 우리 기자가 지금 아프잖아 몸이. 많이 아프고 이렇게 팍 안 떼어도 돼. 이렇게 거성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면 몸이 지금 아프니까 많이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당님이 이게 팔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본인 선생에서 여기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얘기 가서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한번 대신 하나 많이 모으고 놀아볼까요? 물 한잔 먹어도 돼요? 물은 아직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거 시험카드. 알았죠? 이거 너무 잘 먹고 놀아보면 아니, 이제 예전에 여기 가기uits 이거 좀 더 얘기할 것 같아서 아,терес. 아, 체중. 알았죠?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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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일어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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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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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지적을 한 마디네. 오늘 특별히 신내림꽃이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신내림꽃 하는 순서나 과정을 좀 이렇게 예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오늘 아이가 주인공이 나이 좀 먹어서 신을 내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이도 아프고 본인 몸도 많이 아파요. 좀 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들이라 부모를 몰라요. 참 무당으로서 불쌍하지 마세요. 참 무당으로 불쌍하지 마세요. 한들맞고. 그래서 이제 북한산 지점으로 여기 도당 부근이에요. 저도 살아가는 부근 도당이고 또 이제 아이가 이쪽 근방에다가 집을 얻으려고 해서 신어머니 옆에 있어야 조금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쪽으로 이제 저희 오산에 사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 부근 도당이 문을 활짝 열려고 이제 북한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이제 생각외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테스트 테스트 하죠. 산신에 가서 인사 가는 건데 용신에 가서 인사 가는 거지만 이제 아이를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를 보고 봄구 때 많이 고생을 시키나 안 시키나 이제 보는 거죠. 점수를 한 번 매겨보는 건데 의외로 자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샀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오늘 또 천문을 너무 잘 열었고. 또 순수하게 너무 맑게. 컷닝 안 하고. 벌써 우리들은 알죠. 컷닝인지 가짜인지 진짠지. 제가 말문이 안 탔는데. 포함을 안 했는데. 이게 억지로 한다. 이게 아닌데 기다고 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맑게. 어떤 호명을 할 때 정말 깨끗하게 잘 열어서.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이행을 해주신 분들이. 또 우리 무당판에서는 좀 큰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이 또 오늘 순수하게 너무 잘 해주니까. 다들 여러 선생님들이 고생 안 하죠. 아이가. 그래서 오늘 이제 천문을 잘 열었어요. 나머지 거리가 더 있지만. 이제 오늘 아이가 이제 1차적으로 했으니까. 또 이제 저희 이제 거리 수 나가서. 또 이제 조상 발언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이제 아이가 입어서. 이제 장군님도 우리 이제 성재님 옷 다 입혀서. 이제 무거 이제 자기 무거 이제 챙겨서. 시집 오는 거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신내림꽃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내림꽃에서 인터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신내림꽃 하기 전에. 이 신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신병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네 저는 이렇게 몸으로 많이 왔어요. 우리가 일반 의학계사 하듯이. 직장암으로 먼저 왔고. 그걸 낳고 나면. 또 유광암을 그쪽으로 해서. 또 수술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또 한 3, 4년 지나고. 또 가정에서도 그러고. 또 이제 또. 제가 담낭수술을 10월에 했어요. 그리고 그 같은 날에 또 신장에. 같은 날에 담당을 떼어내고. 신장을 건드려놨어요. 지금도 이제. 3개월마다 이렇게. 해그약검사라고. 추적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퇴원한 지도. 한 두 달도 안 돼서. 또 병원에서 우연차게. 또 갑성선 암. 그게 의심된다고. 이번 12일 날. 또 세칭검사를 하러 가요. 그리고 또 그때 수술했던. 유방 조직이. 또 다시 이렇게 커지고. 더 늘어났다고. 12일 날 또. 빈센트에서 같이 또 이렇게 해요. 그렇게 몸으로 많이 나왔어요. 당신이 숨껏 한다고. 네. 이렇게 결정하고 난 뒤에. 몸에 변화 같은 거는 있나요. 제가. 공황장애까지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0일 날 수술. 아니요.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 외에는. 그걸 감정적으로. 공황장애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거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 무상. 그게 많이 없어졌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구식도 진행이 돼야 되니까. 네.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네.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순서는. 천국맞이 가 되겠습니다. 천국맞이는. 신굿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리굿이나. 신대빙굿이나. 진적이나. 신굿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천국맞이를 하는데. 천국맞이는. 하늘에도. 용궁이. 이. 있다고. 그래서. 그. 천국의. 문을. 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물덩이를 타게 되구요. 어. 예전에는. 지금은. 어. 오색천을 걸어서. 어. 이렇게. 받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런게 없었구요. 어. 불사전으로 해서. 이렇게. 구체로. 영영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 서울에. 동쪽편과. 소쪽편이.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또. 불사전 유무도. 어. 지역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천공가지에서. 아. 또. 아. 천공신장이라던가. 천공대강까지. 이렇게. 노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그. 신대립국 과정에서는. 아. 그. 애동재가. 물동이까지. 이렇게. 받는 걸로. 아. 하구요. 나머지는. 아. 친어머니가. 아. 불사거리를 통해서. 아.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천공맞이여서. 불사거리까지. 연이어서. 어. 동영상을. 볼 수. 어. 흐 mex. 은. 으. 신. 예정.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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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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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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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잘 불려주시오. 네, 잘 불려주마. 불살먹이 오셨습니다. 네, 잘 불려주고 건강하게 해주겠습니다. 예쁜 천년님 오셨습니다. 네, 잘 불려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자하고 동료 왔습니다. 네, 잘 불려주고 잘, 잘 하겠습니다. 네, 네. 다 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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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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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bout, who over to? 엄마 옷 다 입어야 돼요?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입고 싶어요? 네 아가씨는 누구인지 오셨어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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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고 이곳 이곳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잡고 또 한번 춤축시다 선생님 오셨으니까 행복하게 가자 lık eli 7 여기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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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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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뉴을 달야 씨를 잡아서 오늘 신차림 에자 차려 으 와서 어 1통 식구 생각하더라도 어 아나고 노하자 손 나비 에 을 의해서 도와줄게 어 예 예 상님이 이 정방 받으시고 명명 이어 받들어 도와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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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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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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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남의 능양 우시에 도내 기자야 오늘 모두 도씨에도 성을 따라서 수많을 간다 지만을 모두 흐 또 좋아kä가 도와 줄게 오늘 신령이 만전에 어느 건강하게 도와서 너희는 모두 천신의 문 열어서 너희 6천은 전환의 삼촌 지붕이라 너희 노수한 신령님 모셔놓고 나라 부부님들 모셔놓고 내 오는 내기다가 사대문 천에 기도는 기자 아니시기 너희는 행정 섬구려 놓고 너희 신시대주 사람 만들어서 너희는 모두 차천여식들 건강하게 신감을 다 재워서 너희 오는 노인 기주들 또 여러 식구들 너 모진 대학 학교 기설에 너희들 억울한 일뿐한 일 없이 도와서 너희는 모두 다 하고 너희는 모두 다 하는 일처럼 신경을 지켜주지 않으세요 너희는 모두 다 하는 일처럼 내 운을 다 해 너희는 모두 다 해 너희는 모두 다 해 대파는 동반의 치킨은 명살이다. 상하단에 중단하고 상하단에 서인하고 대우 남탄에 붙여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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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kanne me 모르고 cg 자정을 하실 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회용신창국 정치로 이따가 사로가 40원 오동진이 우선 딸 이내로 돌아와더라도 정전을 하면 월부몽수막이어서 음증반에 맞춰놓고 음증반에 공중월방 승부를 들어가고 있다 정전을 하면 월부몽수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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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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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올 때도 다라 아니 추가 추동 여오는 모델 색깔 있게 모든지 그래야 돼 기왕이 말 다음 중 하나요 아 안고 오오 이에 더 많아 예 어 다음에 너 이거 말고 편한 건 에라 4 어 bother 세종량 말고 고너 수폿 딱지 있는 걸로 파악 보내라 그래 아라라 상아 나의 아이 생각 마hr 이어 네 자가 이거밖에 안 나갈 것 같애 이고 엄마가 너무 네 생일은 언제 오는 세상에 등기자가 대수고 좀 앉아주시지 어머니는 언제 동기자가 됐어? 아유 세상이 큰 것 같아 세상에 엄마 것도 줘야지 사람이라고 안주면 피진다 그럼 여기도 오늘 저분도 저기요 저분도 한 번 같아 저분도 오늘 생긴 거는 저렇게 남자 박수같이 생겼지만 부당판에서 오늘 알아주는 선생님이야 아유 세상 건강해요 오래로 건강해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가 자주 보지 어냐 내 할머니가 너희리가 오르큰 무당판에 좋아서 친구가 생뎠어 어두워 전라도에는 있지도 않아 어루워 차별 문안이 부당들은 다녀왔으니까 나가면 잘 쉬었고 애들한 놈이잖아 영범죽 내가 영범죽 알았어? 어 어 어 아 아 알았지? 이렇게 탈해가는데 누구야? 날나서 나 아 자기 다 이렇게야 피시어로 미저가 자기라고 진아 애는 형사방네 집이 대단한데 애 조카맨을 이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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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감시가 되는 강원의 영광이 나와있어 지금 어르 무당한 오늘 쌍놈지로 무당이 안 나와 절대로 양반찌개 무당이 나오고 그럼요 조선왕조 500년 17세기 18세 입구가 무당이 탄생됐어 왕이 딸이 무당이야 근데 막 잡기도 해서 춤추는게 아니야 잘못 알았다고 하는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차 대문안에 집들이니까 무당이 나온거야 알았어? 할머니가 오늘 빈씨가 중에 오늘 우리 또 나라 떼주도 오늘 우리 여기 동기관들 다 오늘 이제 우리 저자성이 하나같이 이제 여러 식구들 다 빌어주고 이제 아픈데 없게 해달라고 또 가정에 참 화목하게 도와달라고 평제이신간에 오늘 안되는건지 대기해달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이제 과와만성에 오는 집안에 오늘 태평신도로 저희들рач 내 할머니가 정말 좋고 정말 좋고 참 많이 좋아서 으 으 어느 뭐 좀 줘 봐야 돼 뭐냐 해 아 이 기계가 잘하고 서로 서로 잘해서 예 어려워봐도 신어머니한테 잘하고 알았지 예를 열심히 이제 기도장이고 열심히 이제 실어머니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제 손 냈으니까 그래야 된다 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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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내 할머니가 이 점 상 받으시고 잘 불리게 도와줄게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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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녀도 열두 가지가 넘어요 에 무지개 타고 쌍무지개 타고 오노우 칸 선녀 아 너의 오는 칠산냐 발산 야 그렇죠 얼어 떠오는 무삼 선녀 별 쌍선 양 또 선녀 대신 오늘 많이 있다 에러 선녀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주장선 이라고 질을 따라서 낫죠 워낙 2점 이랬어 그 쏘 용신에서 오신 선녀도 이 소원 안무 안춤에 합의 받아서 5번 이정성으로 뜻답게 잘 했으니까 어느 선여 대신해서 또 엄마 전화 선녀 야 4 아마 머리 식이자 엄마는 전혀 선녀가 이런 3년 될 선녀 대신이야 그래서 꼭 대신 이라고 찐 거야 아 으 아 그래서 이제 신당 이라고 바꿨다 4 언어 그니 아무 쪼록 엄마가 왜 꽃 대신 진 알아야 아 아구 짜리지 숙녀가 합의 받아서 어느 적어도 나야 2주가 또 이쁘게 도와줄게 직장이 잘 다니게 도와주고 동부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연령 후 대게 도와줄게 칭찬받게 도와줄게 오른쪽 하늘 도대회 공정 아 아 아 p 10대 주정기 바짝 차려 본전 리를 쥬쥬 아라 했어 어디 이렇게 바꿔 내 오늘 선 예 아 아 아 으 아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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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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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아 아 우스다 무단 못하고 4 모토록 지로 4개인 마크 있을 하고 사니 공이 하는 거야 5을 예 살게 해주고 산에서 물어서 아 그래 그랬으면 묻잖아 그 다음 하루 말 뿐만 아니라 상대 나구 그저 충돌 되고 2% 해주고 첫째는 내가 좀 1년 시도로 빌고 그렇던 역대 중단골 만난 걸 누려주고 나는 가족까지 생각하고 빌어야 돼요. 안 그래? 진심으로 빌어. 그러다 보면 우리 기자 복을 더 따는 거고. 가물 눈에서만 편하게 도와줄게. 몸이 그냥 굴병이 다 고장이 다 났어.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신령님을 심장 모시고 안정했으면 얼마나 좋았니? 그래도 더 안 아프게 해주고 건강 주고. 같이 불리고. 안 그래도 다는 수풀도 다 아니시냐? 남산신하나 부지여 산신할머니. 너희 낮으면 내난 가중 밤이면 문켓가중. 경기도를 좀 택시는 내 국군에 살아가는 백성 아니시냐? 그는 남의 수라 수술이기도 밤 내 그는 유아게. 물할아버지 물할머니 아니시냐? 그는 너 수많은 송살이 때문에 본재기. 너 수상한 화자 풍국이 방생 추원도 많이 해야 된다. 네. 방생도 많이 해야 된다. 너도 마음 뿌려만 많이 하고 건강으로만 고생을 했지. 내가 방생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방생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어냐. 알고도 지 문제 모르고도 지 문제가 많았네. 뒷걸 넘어 태산 것 같다. 여러 가지 살생 부정들이 많고. 어찌하여 이렇게 손톱 밑에 새쓰는 걸 알고. 연통 밑에 새쓰는 걸 모르고 살았니? 번덩이 튼니 세상인 줄 알았니? 베덩이 튼니 세상인 줄 알았느냐? 독불장군이 어디니? 조상없는 자 선두 없건만. 어찌 이렇게 알고 덮어놓고 고르고 덮어놓고. 개운한 심안에. 너희 딸들이 이렇게 부자집 만매로 같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오늘 남보긴 건강한데. 저것들 생각함을 만화하였니? 응? 얼마나 불쌍하니? 응? 그랬으니 저것들 가물없이 잘 길러줄게. 응? 너 오래 이정성 없이 영으로 인연이 잘 지고 살까 됐지? 네가 이렇게 없이 영이라도 안 모시고 놈고 안 불렸으면. 인단이가 무서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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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 하나 보낼 뻔했다. 잘했다. 이정성 저것들 직성하니 허베 두아줄게. 그저 신어머니만이 법이야. 내하고 딸다고 하면 네가 저절로 연금도 오고. 좋지 나쁠 거 없다. 그럼 이랬으니 신혜도 이내 하의를 받고. 이내도 이내 하의를 받아서. 식협 없고 다툼 없이 해줄게. 너 이거 한 번 해주면 신어머니가. 식협도 날 세라. 바쁨도 날 세라. 자기 들리는 것도 바쁘고 버거운 엄마야. 이거 좀 까르지. 너 하나 뿐 말 내면 무척 심히 든 거야. 안 그러니? 그럼 무슨 딸이 없어서 보니? 그럼 그래도 신어머니가. 너 하나 불쌍해서 오늘 모두 이렇게 들여준 거야. 왜 움직여서 하지마. 힘들어도 어떡하고 있어. 오늘 등치만 있지 신은 철부지고. 지부진이 뭐를 알고 있어. 그 두 사람을 가리키고 해야 되고. 또 두 번은 네가 숨고 택한 거라. 이거 예쁜 이유는 기도하네. 또 이거 못 맞다 하다고. 너 무당이 무당이 신령 멋있어 모셨지 하고. 싫어 못했던 사람이냐. 마음이 안파넣으면 신령이고 뭐 뭐냐. 정신이 살아나면 못해요. 그렇지만 너 활두리 무기도 해. 알았지? 그런 내 오야 금실죽에 도와야 되고. 너 바쁘고 사나도 차이 빌려주마. 저것들을 봐서라도 열심히 매달려. 그렇게 해야 산다. 역사가 재물고 바다를 재물고 바다를 재물고. 아 또 안으로 박진 직장 에 아 아 5 한장 소위 못 아 말 한마디의 축하미 쓸 같은데 좀 사는 정신에 더 자랑 많이 빠를 생각하다가 아 Van 자서 조차 회수 있어 짐을 하 수 쌓아 아 자장 영원히 두개 보면서 오오 7금 축하한 애서 너를 신고 맥성이 있어 아니 보면 얘기해 넓은 요를 내차고 싶은 지구이 니다 아래 쓰니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모든 잔 아까로 예고 내 하지만 열심히 허가라 우리는 옹기 그럼 야 뭐 말과 가고 말로를 말에 끼고 Remember 20 애키고 말 이의 아 아아 그 숨 안oki 맛 것도 꿈이 되요 이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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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쇄 감은 죽어도 배포가 크고 후에 내수만 먹으면 i건 어디 밴드 소화 하신지 뭔가 비는거 지금 부서 오 난 줄고 난 생일홈은 존이거 아 그래요 아 우리 동생은 안 그러잖아 그 정하는 것도 배우 모토 니 jack 들어가봐 분두 어떤 내가 하였고 부산하고 아 그 Pensano go 좋게 하다 어쩔 수 없는 건데 정기 수 라이머 와 나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예숨만 넘어 사가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아 mehrere 저렇게도 많이 못하는 너희도 볼이 뜨를 믿지 말고 4 4 4 어쩌고 이게 또 모집들이 둘이 다시 니가 저냐 직선 눌러라 다 자랬지 2 2 못한 하나도 없이 는 터닝 르 레슨의 그는 좋게 해줄게 알았지 대답 크게요 그래 덕분에 하고 또 롤을 잘 불려주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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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5 5 5 6 4 5 5 5 5 5 6 5 5 5 4 4 피아 그냥 눌러와 이제 소 upset 뭐 1 5 5 5 5 5 5 5 5 6 4 5 5 9 주장에 더 강한이 의식을 쓰셔서 그냥 돌아가는 으 이거 그냥 술만 먹기 미친 거죠 정상이 아니야 비행겠죠 아 나 좀 약속했는데 8 으 진짜 약속 위치를 하나면 그게 본인이 술만 먹고 잡고 괜찮잖아 그게 아니니까 그렇고 슬기nem거의 무덥 한 거야 술머서 공간도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씩 상가하고 자제 하자 1 1 이리와 함께 고춧가루 마늘을 넣어주세요 소금 가슴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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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살룡, 은혜살룡 산신두신후토는 산신룡이 산신룡이 은혜살룡 조금만 들어요 은혜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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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그저 다를 한가득 물로 시원한거 넣어지고 시원시게 해주시고 식룩고 다툼 없이 그저 말뚜막아서 살려놔서 정룩 먹고 이제 이렇게 그니까 만세, 만세, 노신기차 잘 불리게 도와주세요 한참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먹힌 듯이 생붕도 청려주고 너 머리 맑게 해주고 정신나게 해주고 만산에 불을 벗고는 문산에 안개 벗듯 너 마음이 있는 것들 내가 다 손을 깨끗하게 씻어줄게 네 어머니! 어머니 감기야 지금 얼마나 깝듯하니 얘기가 저녁에 술 먹으면 또 또라이야 응? 왜냐 그 정신 안 채리면 이거 돈 나만 하는 거야 우리 국도 아니고 오늘 또 운영이 바뀌어서 4주가 6일이니까 진작했어야 되는 거 오늘 만고사람 오늘 모든 인간보역에 그냥 건강 중파해 건강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응? 죽을 직전에 우리가 달래는 거 아니냐? 정성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 보시는 거야 너 그랬으니 이 형이 네가 좋아 만났으면 그냥 편이 돼서 더 들어줄지 그냥 홧끼리겠다고 먹으면 하고 뭐가 되겠니? 내 형이 이렇게 청구만 보내서 애쓰고 이런 거고 신령 접고 그렇게 하다가 벗고 이렇잖아 그러지 말라 아까 신어머니 말 맞대는 너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없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 아니다 신애가 없다가 무서운 거야 아 그러니? 조상님도 오시고 가시는 게 보이는 건 아니야 넓게 그림은 어떤 저런 신령을 모셨다는 거고 신령은 네 몸에 다 실려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잘해야 되고 화가 나서 너도 색시한테 2년 전장하는 거는 이 많은 편이 아니라 신화가 기억하는 거야 그게 신령이 몸주라 야야야야 아니면 실행한 기억하는 거야 그러나 상당히 많이 많아 알았지 그래 상이 뜻하고 어몽든다 이라고는 아니잖아 그럼 여전여자야 다소오게 했고 한편은 남편이다 알아서 아추노도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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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답 구역 보관 지치고 뭐 받아보냐 중두값도 아니었지요 또 맨날 잘 부릴말라 진만의 공부 내가 내리구만 부릴리어 어 있는거 없는거 지금 너자 죽는 흘망 먹고 하고 마주야 안들어 있으니 암흥도 잘 될 거고 말이든 오지 못했잖아 하고 그럼 너의 집안 감을 놓쳐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런 망각을 놓쳐서 주 성냥을 세워 놓은 성냥을 다 물려서 나야,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있겠니? 실력이고 조상이고 양디질리 아주 그냥 헛믈머리 길때볼 수 없고 양손에 떡을 지옥고 너희들 멀쩡한 식구 하나도 없어 얘는 저래 없죠, 너는 이래 없죠 만나볼 산들은 시수생으로 살았다 그랬으니 바람대도 아주 네네 시어머니도 멋져보고 못해도 그 제적이 아니여 그랬으니 이제는 천이 천만하고 많이 만날에도 우리만두가 매리고 실력을 다 안고 조상이 많고 모시니까 조상이라도 불려주시고 우리 두께들 아무 일 없이 바쁘거나 살아도 이제 편하게 해야 돼요 산업도 곧 먹고 살고 따지고 물이 이제 그래도 옛날이라 법으로 뜻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것도 잘 되는데 그럼 가물러 도와줄게 반대도 많았지 좋대는 내가 더 보겠니 그럼 그래도 이렇게 신의 인연을 진 것 같으니 어떻게 보겠니 이런 법은 살살해 도와줘요 법은 살살해 도와줘요 법은 살살해 도와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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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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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ze각 세계였습니다. multiple suffered sale by her können Ready to 내리어 4 예 아 으 긴이 써요 앞으로 그래 보이자 하드 있다 예 아 예 숫자 2장QUE 교재될까요 그 경계家 내가 찍은 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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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바오는 단다 그럴들이 써요 라도 사회 거라 아 뭐냐 내가 없이 이플려와 동네 아 아 아 에 노래와 사 아 아 으 반들라고 농님도 리제 날들 늘려주고 묵게 탑 쌓은 10분이 그린듯이 쪽집에 로 꼬만에 예 우리가 머리 서서 바록 안무 대로 질러 뺏 5 그 다음 물이 뭐야 알았지 4 5 best 해야한 주 기계는 열쇠 주구 열심히 다신의 회차 같은데 아 아 저의 춤 분위기가 살려 3년성 고신 따라서 신한군 상호주 유일을 만나서 다하나도 내가 잘 불려주네 또 마을봤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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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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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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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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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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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럼 못 남기고 잘 이렇게 하기도 훈련을 놓고 만지로 봐 그것도 미국으로 이어 야 니가 잘 하느냐 첫 장만 양만 좀 곱정 없고 그의 심옥과 잘 불리고 많이 내 인사가 꼬인정 같지만 이 공을 차고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아 오늘 이 정상 밀려놓고 내 할머니가 후 터지면 다 잘라 불어 그러니까 정신 것도 개야 꼬리아이가 열두 번을 물어 가도 정신을 차려야 하러 그렇게 살아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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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아유 아 아 도마 4 5 총 3 4 알았다 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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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2점 서우스 받고 왔다 가는 길에 우리는 가지라 면 먹으러 야토리에 와서 뭐야 하여 말해 전화의 한 벨 세일을 하고 하지 말아 줘서 이 흘러 고맙지 이렇게 야 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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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대한 과정에 대해 보내다 그 기울이오지만 실수 엄마가 아래 땅이 7 우리도 가정에 배달의 시선이 나가지고 이 나와서 일어날지 않았다 아 그래 안 했다 아버님 미안하다 입이 열이라도 나는 너한테 할 말이 없더라 어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한테 다 주고 갔나 애비야 엄마 왔다 아버지 솜째를 잡고 어이 금쪽같은 우기 이 새끼 부모복을 못하사 만만히 배웠으면 고생도 그만할 것네 으 아 나만 없고 너희들은 해 주고 또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았니 막내야 어떻게 살았니 고생이 건강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난 미기의 삶 때문에 평생 알갔습니다 여행에다가 아 성짜라 하 어머 마무리지마서 보살 많이 했다 아 아 아 그리고 이렇게 차가운 색의 강아지들이 어쩌다가 비상소를 무릎으로 무릎은 우리 아버지를 못 들었다고 그렇게 할 수 없냐 이놈아 우리 아버지에 우리 아버지에 우리 아버지에 우리 아버지에 우리 아버지를 못 들었다고 그렇게 우울 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것 같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와있었다고 생각하셨다는 것 founding 오오오오오오오오 어머어디가 아들한테 줄게 없어서 는 만지 음 이 성통사괴 장동안이 세상에 복상에 아 가еч니 장아 서 타고 이번에 따라 같이 3번 배라 으 이제 응수 가야 이제 좀 indic하라 만드러거 뭐 아 뭐 이렇게 가서 끄여도 없고 기능 갓가 왜 다가 내가 오냐 꼬리를 학회라고 으 아 으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내 새끼를 우리 어머니 근데 뭘 못 봐서 어떡하냐 뭘 못 봐서 어떡하냐 엄마한테 잘해 나는 힘들어 뭐냐 장애 아닌 장애는 보소 우리 어머니 있어봐 그래 당신 더 많게 잘해라 너희 내 나한테 잘해라 그래 너희 통수한테 잘해라 이제는 저랑이 그냥 있어 아직 날마다 잘되게 도와줄게 잘해라 미안하다 무거운 짐 봐주고 고 이한테 해준 것도 못 junction 무거운 짐 만져서 골라 car 아멘아, 이제 잘 내가 풀려주면 보다보는 거야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너 영혼이고 어디 처음 봐서 니가 다 니 애비를 닮았어 내가 난 새끼지만 맘대로 어땠더니 어떻게 닮을 것이 없어서 니 애비를 닮았냐 어떻게 그렇게 널 만나냐 어떻게 그렇게 널 만나냐 어떻게 그렇게 널 만나냐 너 영혼이 불쌍하고 안하냐 그리 듣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잘해라 내가 내 천안에서 생붙여 함께 내가 내 esc composed다 내가 제가 미쳤나 다 이 극으로가 난 나한테 안 돼 내가 내 방에 그리 듣는 안 돼 쑤고 머리도 안 돼 그리 듣는 안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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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뚝 소리난다 뚝 소리난 뚝 이라는거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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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filth dat 515원 엄마도 화이팅 알 China 신랑님이 다 이렇게 알려줘 어떻게 신랑이 내가 가졌는데로 가면 돼요? 엄마 표정 엄마도 표정이고 다 알았어요 엄마 알게 돼서 그게 영범이에요 그게 영범이에요 알게 돼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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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진짜 불담스됐다 부채 방울을 굉장히 빨리 찾았는데요 제가 신애동제자 신을 받는 애동제자의 인터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잠깐 보고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방울을 굉장히 빨리 찾았거든요 불과 1, 2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빨리 찾았었는데 찾을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가족들 비롯해서 선생님께서 딱 봤을 때 표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표정이 하고 그 느낌이 그냥 바로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느낌 아 느낌 아 다른 건 모르겠고 느낌으로 그냥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이렇게 신내리꽃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그 신내리꽃 받으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좀 뭔가 변화된 모습 같은 거를 느꼈었는지 네 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슴 아픈 그걸 신령님께 다 그러니까 저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제 마음이 너무 후련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너무 좋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당으로서의 새삼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네 이어지는 순서는 바로 상산거리가 되겠습니다 상산거리는 크게 세분해서 상산 별상 신장 대감으로 나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산거리를 장군님 거리라고 하기도 하고 큰 거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불리는 것은 상산거리가 제일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상산거리 안에서 별상거리는 사슬을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두를 타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화면에서는 일단 상산 별상 신장 대감까지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작두거리가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대감거리까지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 왈어 렉 노시아 내 기자야 왈어 서산에 가 한 발 오고 인꼬리진구리 와다리마다리 수경수 롯배를 둘러다가 임진강대 동수 건너 가서 우동산 최형원자 한 분님 신하인 왈어 우리 노시아 왈어 내 기자님 왈어 비시아 우리나라 전내 데뷔야 쓰라는 자아 손에 부모는 형제방석들 아니시냐 경전여 2월 10살날 머리 위에 손 끝에 기다리고 말했구나 외동 없네 기자님아 너 혹시 평생을 살면서 한도 많고 원도 많고 칼같은 시절 같은 행운을 어떻게 넘겼느냐 그럼 우리 기자가 몰라 그러지 축구함을 일찍이도 열었고는 직성만 믿고 뭐 하냐고 뭐 가물이 겨워서 그러는가 보다 누르기도 많이 누르고 꿈으로 선물로 주고 잠으로 몽사로 줘도 없을 거다 뭘 하기로 했었나 너 쉬어도 애동은 내 기자님아 했었구나 내 신령님 수위에서 축구함도 내려주셨구나 이 부함 사한 부함 은호 시간 줄여 낙자 줄여서 내 기자 은호 창안 가뜯 대한맛이 1등 기자되고 너 신어머니 맞새받고 글새받아서 은호 형 거목에 은호 양옥계 명기 바로 내려서 잘 불리게도 하지마 은호 했었구나 우리 애동은 내 기자님아 은호 주님의 임장부님이야 제주알라사나 의장원 아니시냐 은호 주장원은 장장부님 아니시래 은호 우리 누 쉬어도 애동이 있잖아 은호 아직 때가 안 먹고 철이 없는 것 같아 은호 남대로 유튜브의 신호도 잘 살다 왜 어찌만 얘는 그러고 지도를 안했어 얻은 쩌야 굳이 곧대로 은호 은호 우리 기자야 신혜 시집살이가 은호 만만치 않다 은호 무릎 재배라 왜 나아 그러고 신어머니 내일 모레 3일 정성에 177만원 갓 돌려 왜냐면 너 숙달녀를 베기기도도 해야 하고 너 총 사야되고 하니까 은호 그렇게 해서 은호 자식이도 하고 은호 뭐냐 정신 똑바로 차려야돼 11시에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해서 해라 알았지? 한글자마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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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아주 우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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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뚜리처럼 내가 동선한 후에 문 열어서 아직 못타니까 앉을 자리도 없고 불편하고 보니가 신령님이 내 전환이야 내가 너 쓸때 열흘은 아주 그냥 고신하고 우리한테 괴롭고 그마도 무릎붙지 재배하려면 신령님 전에 빌어야 돼 그럴 때까지 너는 그렇게 안심을 잃게 알았지? 어른야 어떠거든지 너의 한마음이 한끝대서 내기자라도 살리자 이렇게들 너희가 의심받진심받으러 왔어 니 진짜로 무시가 와서 부르나 안 부르나 신령님 부르나 안 부르나 왜 그렇게 왔지 내기자라도 내기자라도 우리 내기자가 잘했어 고맙네 너무 상상신짬네 내기자면 이름나게 도와주고 할부에 가봐도 안 도와주리다 내기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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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자로 forge 언그음 내기자 buzz 내기 abp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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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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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동생 동행 미래를 잉겨지면 거기에 하여 거란도 좋다 깨끗해져 신지구 대명한 게 여쭈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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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utaj 우리 기자가 우리 나라 천대주 1장 4 주 때 간 직선 떼가 게 여지 그 세상에 사면서도 지구 4 아 으 약간 책상들이 다 흔들리고 러나 자 김신에서 술 못 먹으면 정식 아니야 마자 으 아 아 아 아 이제 로했어 뭐 도 와 으 어디가 Source 자부정성은 부여를 받으시고 은은 법자로 내 토에서 은혜 부잘내려는 것들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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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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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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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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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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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상들을 놓고 명장의 국장이라 모두 흠칵하라 오늘 이정 상들여 놓고 너희 오는 모두 성주님 수위에서 좋은 일 나게 맞으셔서 예 네 rails 주세요 오늘 구수 나면 오늘 여기 참고씨가 나오는데 구수 다된거야 아내가 마지막이야 왜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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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뭐 아참 경우 숨이 넣어라 이상해 그냥 아 피식이 좀 좀 참고 그러면 아 우리가 전 안 찬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ife 하기가 살펴봐 생겨시고 너 너 모두평텍 이제 꼭 쎄 도오지만 그럼 도당구 문장 부수 이 물어 빚이 되서 옥창우 영업정 지지아 5 어 어 아니 여롱 수 보여주고 내 옹수 불려줄께 4 우리 기자가 영농가리 할머니 모시고 에 invites 천안 매고 오신령인 모시고 돌아가시오니까 여성 자녀는 해년에는 이해가 내게 돌아서 그러면 그러시니까 내 아머쩌로 모진에 양도이는 자술들 안 아프게 체수 천량 한 번 더 뚫어 갑시다 야 내가 금산에 가서 금산에 갔는데 우리 기자 오늘 잘 불리려고 하뇨 내가 오늘 억사같이 불리려고 내가 또노소는 그럴수면 안 뽑고 진단다 들었으면 사금을 내야 되고 못 들었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기자가 세상에 넌 어디가서 이렇게 똑순이 같은 거라고 구해 갖고 와 야무지기가 그지없다 어루어 나 오늘 너희도 부모자 속도 지격 없이 병사 술려 놓아주고 어루어 약수산에 가서 약수도 떴어어 자손 살리도 살려 맞아 너희도 우리 빈시대 좋은 이상한 지지않아 나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어루어 내가 오늘 참고 시간 될 시간 너희 오늘 빈시대 너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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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단지없고 구서롭게 도와줄게 그러시니깐 산지 농수 수지 농수 무롱수 무롱수 지웅직성 지도 지도 어냐 견자냐 해우냐 정어 딸은 다 같다 그래도 창업 나닐 보컬 어젯 잘 흥 이리 Chomp 아멘 우리 한대야, 한대야, 한대야 한대, 한대, 호두, 하아라 아멘 이 중에서 아기저 보고 축사의 추운 꿈에 다시 나가도 등심 뒷자리 잘 빌려주마 빙시대 쪽 나의 속에 슬슬해요 지금 성질에 대해 도와줘야 장신을 만들고 병신을 건너 빙빙을 하고 앞을 돌고 외로운 소름 안아도 가자 천국 한 날은 지나간 거야 보라 기다리 구름 봉수 오늘 아름다운 하고 추래 산골 산골 한 날은 가자 한 날은 기름 수 산골 수 산골 산골 고 수 수 산골 고 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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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쟤 미야. 몇몇이 저럴 것 아니냐 어 몇 년 째 이런 거 오늘 6어서 엄마 욕할 기요로 9체박을 한 달치 여백 월더 저 대친을 어려는데 예수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흙은 아 어 이제 네들 맨터 좀 해야 돼 119 단밀히게 그 자녀 그럼 방송도 탔는데 여기는 제 여러분 그 수소 인터뷰 그 법을 아니 인터뷰가 아니라 선생님 들이 예상 이삭 한번 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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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한 마리 더 더 안 먹을 때 있다고 그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형 마셔서 요마는 하도 주면서 절 하고 나면 여기 앉아라 그러고 빙겨줘 빙겨줘 잘 불려라 그러고 끊어야 해 지울 수가 없어 끊어야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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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야 해 아니 그러니까 편집할 때 끊어버린다고 끊어버린다고 날린다고 잡아 편집이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편집이 자르는 거잖아 끊어버린다고 끊어버린다고 냉겨주고 이따 끊어버린다고 너 갖고 죽여라 또 죽여도 돼요? 아니 그거 나도 그냥 죽이지 말고 자 우리 둘이 앉아 우리 둘이 저래 할아버지 식품 넘어다니는 거 아니야 자 우리도 한번 애들 잡아줘요 둘이 처르고 둘이 저러고 저를 한번만에 그리고 저러고 앉으면 요렇게 엄마는 요거를 치마를 탁 피골게 안겨 그만 엄마가 두고 잘 불려라 하고 요거 다 줄 거야 그러면 다 받아 받았으니까 갖고 가는 거야 내가 이런 말 있어 자 다른 때부터 조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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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오늘 너무 소상 많이 하셨습니다 자 장안 가득 3개 가득 잘 불리겠습니다 음 그럼 야 요리 안전 안전 옳지 야 치가 버리고 전혀 천덜딸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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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했 하나도 틀려 엄마법이 법이야 달성은 엄마법이 버니까 남의 꽃이 동료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 엄마가 여기 선생님들 지만 제대로 부산 되었어 이는 너한테 아는 사람을 알려줬고 엄마도 지금도 배워야 될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배워야 될게 많지만 자 이거는 영원히 너한테 이 심법은 어 귀중하게 이 할머니가 너한테 생애를 하는거 를 주고요 그러니까 이걸래 벌어온 거고 이곳 이분이 점을 봐주는 거에요 2분 점을 가지고 이 분을 받기 위해서 오를날리 같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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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를 잘 모시고 들어가서 신당이 낼 때까지는 오늘 집안에다가 이거 요대로 갖다가 사놓고 한쪽에다 깨끗한 데야 할머니. 할머니 차지는 큰 차지야. 할머니가 건너방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안방 차지야. 할머니가 이분이 되잖아. 집에 데들 거야. 너희 시어머니도 아니고 빈서방도 아니야. 알았어? 너희 안편도 아니고. 알았어? 너희 남편하고 안 살아도 신경님하고는 안 살았어. 알았지? 잘 불려라. 그리고 너희 명패야. 청정따리는 너희 오늘날 제자가 환리에 오캉산자님한테 너희 이제 구름 딸이 명패야. 너희 명패라. 나 노정이가 무당이 됐습니다. 하고 신고 싶어 한 거야. 이게 이거는 항상 진적 때마다. 기자는 진적을 잘 불려야 된다. 진적을 안 하는 기자들은 신령님이 너한테 많은 걸 걸어주고 많은 걸 해주는데 진적을 안 하는 기자들은 못 불려. 알았어? 엄마는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진적을 매년 빼지를 않아. 봄 가을로. 네가 여유가 되면 봄 가을로.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딱 한 번. 꽃이 필 때. 이제 봄이 되는지. 그럴 때마다 이분은 콩 모시고 나와서 진적을 하고. 엄마는 한약꽃을 배워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약꽃에서는 신장 때가 별로 크게 비중을 주지는 않지만 이분이 뭐를 하냐. 아까 전에 다섯 분의 비가 들어왔어. 다섯 사람이 들어왔다 그랬지. 오박스 신장 문약. 이 옛날 이 아랫역에는 전라도는 다 이게 이분이 있어서 이렇게 아픈 환자들도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잡기, 병든자들 이런 걸로 신장대로 다 이렇게 신을 내릴 때도 이렇게 했어. 이건 이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배울 게 많지만 오늘 일러주는 거야. 이 신장 때는 항상 이렇게 없어놓은 것도 아니고. 없어놓은 것도 아니고. 없어놓은 것도 아니고. 고재기에 싸놓은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이렇게 조금 갇혀놨고. 뭐 화분 그릇 같은 거 같은 거 두고. 항아리 좀 두고 사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고 구랑그릇이 오겠다고 해놓고. 알았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신장이 약간 조관하고. 이런 게 아까 전에 이 할머니,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이제 하늘에 이제 할머니 이제 자손을 위해서 또 명빈이 복비 있어. 이 할머니가 이제 너를 위해서 하늘이 나쁜 자들, 명이 짧은 자들. 15시가 이렇게 개인주식이랑 생 집 신감을 많이 하기로 할머니. 그러면은, 이제 도와줄 거야. 그는 이제 할머니가 아는데라고. 이 할머니는, 이 할머니가 아는데로 still grie, 이자. 이렇게 쓰러야 되고, 집에 가서 이제 꽃과의 반이 이렇게 세워놔. 아까 집 해놓은 것처럼 모르고 이걸 품어놔야 돼. 저는 좀 더하게 저랑글은 30년도 너무 써들어. 이렇게 안은 사황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상태가 없었구나. 이 집이 몸과가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좀 부탁하죠. 감사합니다. 덕بح이 한다. LE, 양호위 내려놔. 빵 뻗었잖아요, 저거 봐. 빵 뻗었잖아요. 파인트, 무슨 냄새가 안 나요. zaj대 wtedy. 뭐가 빵 뻗었어? 아니, 저거. 내가 있던 것 같고. 이렇게 일어나도 이모. 그거 내가 할게, 이제. 알았어요, 이제. 상인이가 저기에서. 5 5 5 5 5 5 5 5 그럼 이제 이쪽을 갖고 와 훨씬 더 신장 끼고 딜 거야 4 2부 안고가 이 받아들은 4 3 뭐 랍크 자 차이가 서는걸 저의 성에 한쪽으로 아 점수 더 나아 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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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는 거 알지요 하시고 나의 아예 안정도 좀 여하여 함께 있어야지 불러 아 그래요 내가 이 설명을 해야지 혼낭이 와요 이제 빨리 이로 와 더욱더 이고 가운데 앉아 아냐 인간을 타고 또는 안져끈 이동이 조그마 으 으 으 바깥 바깥으로 찍어 잘 알아야 돼 엄마가 오면 정말 장안에서 훌륭한 선생님들 엄마는 이상한 선생님들하고 난해한 선생님들이 싫어해 정말 이 장안에서 무섭게 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되게 존경하신 분들이고 니네들이 컵듯이 해야 돼 선생님은 위대한 거야 이 무섭게를 지키기 위해서 한의 애를 쓰고 이 한길만 걸어왔으니까 엄마로 인해서 신을 받았지만 오늘 이분들이 같이 전환의 해모님이 다 나오셔서 정의를 오늘 원력을 다 주셨으니까 감사한 뜻에서 천잎이 띄어서 잘 메시겠습니다 하고 인사에 큰절이 되요 네 신쿠시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뒷전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기 전에 그 애동 제자에게 인터뷰를 다시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채하고 방울을 굉장히 빨리 찾았거든요 불과 1, 2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빨리 찾으셨는데 찾을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가족들 비롯해서 선생님께서 벌써 딱 봤을 때 그냥 표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표정이 하고 그 느낌이 그냥 바로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느낌 따로는 모르겠고 느낌으로 그냥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이렇게 신내리꽃이 이제 반기가 됐는데 오늘 그 신내리꽃 받으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좀 뭔가 그 변화된 모습 같은 걸 느꼈었는지 일단은 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슴 아픈 그 신령님께 다 그러니까 저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제 마음이 너무 후련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너무 좋아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당으로서의 새삼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동 제자의 그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어머니께 인터뷰를 또 청해서 인터뷰 내용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하는 소리고 매번 제자들 낼 때마다 나도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수년을 이제 선생님 가르침 아래 오다 보니까 신의 인연을 맺기까지는 또 받는 것도 힘들지만 또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또 같이 지내다 보면 동부동당 하다 보면 나쁜 날 좋은 날 즐거운 날 기쁜 날 많이 있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니까 우리 신딸이 잘 따라오기를 바라고 또 엄마가 지금은 이렇게 구독자들을 위해서 유튜브 상에서 또 많은 구독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주 신청해서는 되게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서 엄마도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정이도 노시 기자도 더 공부를 많이 해서 4등 2000에서 드는 1등 만신이 되도록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어머니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가 올리는 동영상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뒷전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신어머니의 인터뷰까지 동영상을 편집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또 동영상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